웨스트 드라이버 오오오오오 웨스트 드라이버 같죠? 아 안녕하세요 어디가세요? 저 운동하러 가요 하하하 아니요 저 밥 먹으러 가요 안녕 손님 아무리 숨어도 보이는 하하하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손님과 함께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무엇이죠? 캠시스 세부시 전기차요 우리 진짜 전기차 테슬라 말고는 거의 처음 아니에요? 그쵸 저는 전기차가 테슬라 말고는 처음이에요 하하하하하 아 이거 심지어 국산차에요 그니까요 캠시스 브랜드 아시나요? 네 제가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이런거 아시죠? 막 그 회사 면접 보러 갈 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네 회장님은 쌍용 출신 회장님이시구요 하하하하하 너무 TMI하는 그리고 원래 반도체를 만든 회사였는데 핸드폰 삼성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모듈 그런걸 납품하는 회사하고 그리고 쌍용 출신 회장님이시다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전기차를 만드실거에요 그러시구나 투머치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캠시스의 세부시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연락을 엄청나게 했어요 맞아요 다이렉트로도 하고 전화도 하고 지인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서울 경기지점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세부시는 초소형 전기차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뭐하세요 저 이러면 좀 작아보이게 아뇨아뇨 아무리 해도 차가 작아보일 수 밖에 없어요 세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초소형 전기차가 하나 있죠 르노트위지 그 차량과 이제 딱 정면대결을 하는 차량인데요 근데 이 차량은 편의상 르노트위지하고는 사실 넘사격 수준으로 높아요 맞아요 르노트위지는 제가 알고는 에어컨이랑 히터 다 안낸다면서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웃실래요 거의 르노트위지는 오토바이예요 전기오토바이 지붕있는 오토바이 그런 수준이래서 이 차량은 진짜 차량입니다 전면부 보시면 어때요 귀여워요 이게 생각보다 디자인이 너무 이쁘죠 저는 아예 기대가 없었는데 디자인 자체가 괜찮아요 맞아요 약간 일본차 같기도 하고 오 그쵸 멍청이 멍청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귀여운 붕붕이 같은 귀여운 붕붕이 같은 느낌이죠 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르노트위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할로겐 라이트가 들어와 있어서 할로겐은 아무래도 진동에 취약하다 보니까 아 그냥 꺼지는구나 아예 나가버려 근데 이건 이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되게 초소형 전기차답지 않게 약간 오버헨더가 적용이 되어 있죠 아 펜더가 여기 네 오버헨더가 저는 펜더가 여기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구나 있죠 아 펜더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에 휠 보시면요 휠은 1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상당히 귀엽고 깔끔하게 되어 있죠 네 전기차라는 휠만 보면 전기차라는 느낌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서 이게 12인치 휠이 적용된 이유는 이제 전비, 연비 주행거리가 좀 길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작은 휠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옆에 사이드 보면 이렇게 차폭등이 깜빡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어 있을 거 다 있어 초소형이지만 아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웨어쿠저 덩치 크다고 하려고 아우 장난 아니네 이거 진짜 진짜 차가 제가 키가 조금 두꺼워요 약간 동생 같은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딱 그냥 잘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그래도 핀 같은 게 딱 조용이 되어 있어서 좀 예뻐요 아니 비율이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거 그리고 수동도 아니고 전동으로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된대요 오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초소형 전기차답지 않은 약간 옵션이 적용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뒤에가 제일 예뻐요 아 세보시는 뒤에가 그렇죠 뒤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전 딱 봤을 때 아이언맨이 딱 생각했어요 아 그러네 그쵸 그쵸 아이언맨의 얼굴같이 딱 생겼죠 이렇게 할로겐이 아니라 LED로 이렇게 풀 LED로 이렇게 면발광이 되니까 상당히 첨단스러운 느낌이 있고 되게 비싼 차처럼 느껴져요 미래 지향점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막 제 생각에는 미래로 갈수록 자전거 이런 거 없어지고 다 전기차로 다닐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 헬스장 가는 때 딱이에요 근데 헬스 할 때는 걸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물기 있는 상태로 자전거를 타기도 애매하고 자전거는 비움을 못하잖아요 그냥 운동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브레이크 등이 위에 딱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상등을 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엄청 밝다 어 LED래가지고 상당히 밝아요 역시 LED야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후진등 이 안이 브레이크 등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좀 특이한 부분이 아 바로 트렁크인데요 트렁크 마치 여기서 열릴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유리만 탁 열립니다 아 진짜요? 트렁크 열리는 버튼은 이거요? 네 그거 한번 땡겨보시겠어요? 땡겨요? 네 그렇죠 이렇게 땡기는 버튼이 여기 적용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네 이렇게 공간이 딱 적용이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시장방울이 같은 건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안전 어 맞아요 이게 프레임 바디 모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통프레임이구나 완전 그렇죠 원래 이렇게 프레임 바디 모델은 찾기가 어려워요 SUV 아니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죠? 네 완전 프레임 바디라서 사실 이 차 보면 작아서 위험할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르노 트위즈는 220V 단자만 있거든요 세버시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220V 아울렛 껴가지고도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완속 충전이 되니까 3시간만 충전하면 풀 충전이 되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70km인가 80km까지 간다고 음 맞아요 그래서 시내 주행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고속도로는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시내 주행하고 국도 위주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인테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도어 프레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역시나 초소형 전기차답게 약간 문이 좀 얇은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실링 처리가 다 잘 돼 있어 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창문이 너무 넓어서 저는 좋아요 심지어 르노 트위즈는 창문도 없잖아요 호로로 돼 있는 거 알죠? 호로로 그래서 저 절대 트위즈는 살 생각이 일도 없지 사실 없어요 진짜 없는데 저 헬스장 갈 때 진짜 좀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잠깐 친구가 야 잠깐 카페 갈래? 이러면 야 이거 타 이러면 괜찮지 괜찮지 딱이죠 딱이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생긴 게 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거 슬라이딩 배터리팩입니다 아아 배터리팩이 여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무게중심이 낮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 밑으로 잡아주는구나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주행 안정감이 좀 더 높죠 도어 딱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경차 레이를 한 번 탄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차로 레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저희 리뷰했던 마티즈 마티즈가 아니죠 마티즈 아닌가 마티즈 언젠쪽 차냐 모닝 아 모닝 모닝 마티즈가 아니라 모닝이구나 마티즈 죄송합니다 모닝 약간 경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르노 트위즈는 차라는 느낌보다 오토바이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차는 차 같죠? 네 차 같긴 해요 차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미니카 맞아 미니카 그 약간 딱 그 느낌이죠 약간 어렸을 때 이거 조종하는 그런데 이건 약간 어른들의 장난감 네 그런 느낌 있죠 근데 편리성도 있고 시장 볼 때 어머님들 너무 좋고 맞아 맞아 뭐 짐 놔두면 좋은 게 뭐냐면 보시면 여기 센터 터널이 아예 없죠 네 그냥 완전 평평의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네요 네 아예 평평해서 너무 좋고 특히 여기는 컵홀더가 적용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시거잭 따로 돼 있고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 오픈형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게 적용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약간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에어컨 버튼도 있고 히터 버튼도 있고 이게 3단계로 조절이 돼요 세다 이게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젠 무더위가 시작된대요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음악 들을 수도 있고 음악 들을 수도 있고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계기판이 여기 없고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차 폭이 좀 좁으니까 계기판이 가운데 없고 여기 있는 게 더 잘 보여요 텐들이 안 가려서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있는 게 더 여기는 딱 균형미가 여기가 더 있어가지고 맞아요 모든 게 다 여기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편리한 거 같아요 손님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는데 그쵸 저는 초보 운전자니까 네 이 차가 딱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잠깐씩 운전하기는 최고죠 맞아요 썸바이죠 나름 거울도 여기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딱 맞는 느낌이 여기 딱 맞혀있어서 핸드폰 같은 거 넣을 때 딱 좋을 거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가 좀 낮아서 떨어져요 여기 날고 여기다 놔야 될 거 같아요 이겨?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의자를 이렇게까지 눕힐 수가 있어요 당연히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슬라이딩을 이렇게까지 앞으로 하면 집 넣기가 정말 편해요 뒤에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 접은 다음에 넣기가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딱 맞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딱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면 될 거지 아 진짜 큰 공간 나와요 그렇죠 일반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큰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까지 크다 진짜 크긴 크다 그쵸 이게 막상 밖에서 보면 진짜 조그마하거든요 근데 둘이서 타니까 공간적인 예유가 많이 생겨있어요 피디님 저는 약간 저혈압이여가지고 갑자기? 공간이 되게 답답하면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저 막 갑자기 현기증도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했어요 초소형이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작을까봐 제가 또 호흡곤란이 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편안한데 그러니까 이게 테두룸도 진짜 넓고 레그룸도 너무 넓으니까 탁 트였어요 빨리 운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전면 개방감이 맞아요 되게 A필러 같은 경우는 약간 두꺼워서 이쪽에서 오는 시야방에는 있겠지만 변면에 이 높이가 상당히 유리가 커요 그래가지고 시야 개방감은 정말 좋은 차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시승기까지 갑니다 제가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일단 한번 나가서 한번 시승까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PPD 여러분 저 이젠 준비됐습니다 라라라라란단 자 이거는 기어노브가 다이얼이어서 이렇게 바꾸고 비올 때 운전 처음 해봐요 너무 조용해 어떡해 나 괜찮은데 괜찮아 어머 어떡해 어떡해 재밌어 여기서 여러분 브레이크 살짝 밟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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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해 이거 진짜 딱 이거 딱 수영장 갈 때 여기는 그래도 주차장이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창문 열어주세요 네 비 안오니까 네 오 괜찮네 아 시원해 이거 솔직히 근데 기존 촬영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뭐 약간 저는 초보 운전자니까 저한테 딱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걸로 운전 연습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전 연습하려고 사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막 돈 낭비는 할 수 없고요 진짜 어른들의 장난감이에요 맞아 딱 어른들의 장난감이야 오토바이 사지 않으시고 이거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냥 장난감 같아 어떡해 재밌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딱 범벅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 운전 실력 너무 나쁘지 않지 않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 딱 코너에서 스무스하게 그리고 조그마하니까 이런 게 이렇게 휙휙 하는 게 되게 나쁘지 않네요 그죠 휠 베이스가 짧으니까 되게 짧게 돌아요 싹 싹 오 싹 이렇게 싹 어떡해 재밌다 이거 진짜로 약간 재미로 타기 딱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갔다 오기에는 이게 사람들 시선도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갑자기? 저 배고파요 운전만 하면 배고파 여러분 저 이젠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승기는 또 처음이시죠?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난 시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저희 꼭 극복해봐요 네 지금까지 캠시스의 세부씨 초소형 전기차를 리뷰해봤는데요 솔님 최대한 작아 보이려고 억지로 그러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아니요 저는 이 자세를 굉장히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솔님이 커 보이는데 저는 딱 이 차 보면서 느낀 게 어머님들 마켓 갈 때 그리고 잠깐 친구 만나러 갈 때 헬스장 갈 때 수영장 갈 때 막 이럴 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오토바이는 위험하지 저는 무서워서 못 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한 두 발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요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이거 저 알아봤을 때 보조금하고 막 그거 다 받으면 600에서 800만원 어우 맞아요 이게 원래 가격은 1450인데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600만원에서 800만원 선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보다 싼 금액일 수도 있고 세컨차 하고 싶어요 네 세컨차로 최고죠 세컨차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일단 아번때부터 어떻게 네 지금까지 비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우와